도심 속에서 만나는 문화예술의 거리 여기는 또따또가입니다 높은 건물 사이에도 우산 아래 카페 옆에도 심지어는 식당 옆에도 여기저기 보이는 또따또가라는 간판들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거리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는 걸까요? 여기 또따또가를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네요 이 지역은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좀 형성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시고 그렇다면 원도심 창작공간 속 예술가들은 또따또가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인문학부 카페 백연어서원의 박송화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도심 속에서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요? 또따또가 속 사람들의 작은 바람은 사진을 찍기 위해가 아니라 예술가들의 정성이 담긴 작품을 사기 위해 차를 타고 슝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또따또가 거리를 걷기 위해 그리고 한 잔의 차를 마시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참여를 위해 그들이 사는 또따또가 거리를 방문해주는 것이라네요 도심 속 예술거리 또따또가에 같이 가보실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